한국 영상였던 탈락 이제... 지금 도쿄 디즈니랜드에 왔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거 너무 작아 이거 너무 작아 이거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뭔가... 작아 아, 근데 이거 진짜 진짜? 진짜? 응 응 어떻게? 내가 입을까? 내가 입을까? 어떻게?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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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슨과 손라なんて illes 얼른 감사합니다.